이분은 신입이다, 이분은 신입이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광탈이네. 진짜 신입이다. 여유를 찾으셨어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다 준격이에요. 아니, 왜? 방금만 묻다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저 순서 다가올 때 그 초조함. 괜찮아요, 집에.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냥 동호회야, 동호회. 마지막으로 수영 씨까지. 파이팅. 이야, 기대된다. 부담될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뭐가 돌변하신 거야? 아, 저 왜 그러지? 아, 진짜. 파이팅 괜찮네. 머리 좀 잘했지? 어, 와. 와... 얘기 좀 잘했죠? 잘했지? 내가 동호회가 이 정도만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지. 선생님과 연습할 때는 자세가 좋은데. 눈빛 봐, 눈빛 봐. 바로 공격인데, 지금. 스매싱 나오는 거. 드라이브다, 드라이브. 약간 조급한데. 성급했어요, 성급했어요. 약간 조급했어요. 자세가 엄청 좋다, 누나들. 내가 더 못하네. 게임. 아, 서브. 성공이에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진짜요? 저 게임 안 해봤어요. 엄살로 느끼는 거죠? 배신감? 그래, 저럴 때 배신감 들어. 배신감 들어. 잘했어, 잘했어.